또 만난데? 네 안녕하세요 있잖아 네? 학교는 안 가도 돼? 회사 안 가세요? 또 땡땡이 쳤지 뭐 그리고 부문에서 아침부터 맥주 마시는 거예요?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면 몸에 별로 안 좋아요 뭐라도 드셔야죠 고등학생이 별걸 다하네 아 제가 아니라 엄마가 술을 좋아해서요 걱정 마 내가 못해 이내 동작하는 건 그놈 불가능하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타르타리 명시나게 말을 줘야죠 귀찮다고 어린이들 길어가라고 나같은 걸 싫어한다구 당신은 당신은 이제 독병사인 타르티로 중요한 걸 판다지도 하지 않은데 당신은 아무 생각 못 할 것들별로 계속 그렇게 혼자 살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상 하하 백 승차를 타는 이렇게 팀원돌을 타고 굉장히 특기 떴어어요 노력한 대로 나온 거 같기도 하고 팀원돌을 굉장히 잘해줘서 이렇게 정백한 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솔직한 노래인데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개선까지가 하는 제가 생각했어요 네 마이크 어디있어요? 어 어 어 노력한 만큼 나와서 되게 기쁜 것 같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같은 A.B.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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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정말 턴 타서 너무 기쁜 것 같은데 산을 산이 아니더라도 경험이나 노력했던 시간들 그런 추억들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더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!